유튜브와 구글이 성소수자 차별 관련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지역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LGBT 주제로 한 영상 광고를 제안하고 이들의 성정체성 발견을 제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나 레지비언 같은 트리거 단어들이 들어간 영상에서는 광고를 제안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유튜브에서는 LGBT 테마 관련 영상을 민감한 또는 성인물이라는 경고가 뜨며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유튜브 측에서는 몇몇의 유튜버 제작자들의 광고를 제안하는 이유는 이들의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성경험, 성인용품, 장치, 태아 등에 대해 토론하는 동영상에는 광고를 실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앞서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갖고 있으며 정책을 위안하는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첫 3개월 동안 2억 2천만 개의 댓글을 삭제했으며 이 중 99%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전했으며 3천 개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습니다.